1번입니다. 제목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전체 내용을 봐야해. 자, 뭐 있어요? 두. 어, 내용이 잘하니까 두, 두가 있습니다. 밑에서 한 다섯번째. 두, 두. 두, 두. 두, perhaps, 두. 또. 자, 지금 빠른 애를 찾아야해. 숨어있는 게 하나 있는데. 아, recently researched had shown. 이거 뭐야? 두, 두에서 한 네 줄 올라와서. recent research had shown. 네? 연구 결과잖아, 결과. 그지? 그럼 여기를 좀 봐야되겠네. 맨 처음에 자, 미정 쉬 갑니다. 여기 문장이 엄청 긴 거야. 응? 봤어요? 네. 오, 자물 안 나요. 여기 첫 번째 스트라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오, 우리까지 이렇게 그 중간까지가 한 열 줄 정도가 네이초까지 이거. 이게 한 문장이야. 아, 이렇게 이런 거 좀 내주고 그래. 네, 잘했어. 응? 어, 제빈이가 이거 쳐서 보내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어? 자, 네가 다 쳐서 보내는 거야? 오, 지금 치는 거 고생해서. 핸드폰으로 치는 거고? 핸드폰으로 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 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 할 수 있고. 오, 영광이네. 네. 자, 시작. 이승은, 현대, 생각은. 생각이 있던 주어에요. 아이디어 위에는 S라고 써. 자, 표시를 이렇게. 문장 전체의 주어는 S라고 쓰고 문장 전체의 주어는 여기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렇게 동그라미죠. 이 전체 주어. 새끼 주어. 알았지? 자, 데프터 이제 3번 가라 봅시다. 데프터 양 어디까지? 배는? 트레이까지 3번이야. 숨은 말이야. 단지 나무다. 라는 생각. 근데 이상한 생각이야. 이상한 생각이니까 네 생각이 맞을 때는가 틀렸던 거야. 느낌이 안 좋다는 거죠? 엔드 세 번째 친구, 데에 또 나와야 해? 데에에에에에에. 3번 가요. 2기까지 읽고. 2기까지 읽고. 2기까지 읽고. 2기까지 읽고. 2기까지 읽고. 3기까지 읽고. 4기까지 읽고. 3기까지 읽고. 5기까지 읽고. 네, 무브 프로바이드라고 있어요. 찾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어디 갔어? 두 번째 손에 다 붙어있죠? 그 다음에 프로바이드까지 묶었어요. 그럼 옆에 이즈라고 보여? 이즈에 더 비춘체랑 그게 V야. 여기 큰 거 엄마 부위. 맨 앞에 엄마 줘. 네? 엄마 줘. 됐어? 그러면 그게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야. 나무가 아니, 나무가 숲이 그냥 나무고 그렇죠. 단일 분락의 유칼립투스가 끊어져요. 유칼립투스에서 GENETICALLY 세멋이고요. ENGINEER 끊어요. PP죠, PP. 유전적으로 조작이 되는 거야. 유전적으로 조작이 되는. 뭐하고 EXPRESS PASCICIDE 끊어요? PASCICIDE 뭐하는 거야. 살충제를 EXPRESS 라는 걸 표현하는 어리지 말고 짜내다. 살충제를 만들어내는 거야. 살충제를 짜내기 위해서 조작이 된 유칼립투스. 근데 모노 컬처럭 모노 동그랗지 모노 하나야 하나 하나 단일종의 그런 군락 유칼립투스 군락이 거기서 주어는 스탠드가 새끼주어 어? 스탠드 새끼주어 고로매 동사가 PAST SIZE 옆에 있는 EIZE가 고동사 새끼 동사 어? 요게 말이야 The same thing 똑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 PASCIC 물결 EIZE 동물함이 뭐랑 똑같냐면 ancient community of trees of fungus flowers animal bird and all the other living things 끊고 and product 끊고 product 뒤에 product 명사 뒤에 accompanied forest 또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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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그러면 uncompleted 부터 provide 또 3번 앞에 product 사업해 그림이 있어야 이렇게 딱딱 하면서 자 그런 내용을 정리해줄게 카테니 길어 길어가지고 이걸 읽다가 포기하는 건데 이걸 봐도 보겠다 이걸 봐도 그럼 어디 보면 되는 거야 아 아 reason to research 과거에 이걸 보라는 적 있잖아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이상한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니까 이상한 생각이니까 뭔가 틀렸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이상하다고 핏자가 표현을 했잖아 혁명사 자체 핏자의 생각이 들어간다고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자 아까 대략까지 묻고 이즈 뒤를 봐봐 이즈 이즈 뒤를 봐봐 이즈 시작 이런 생각은 확실히 one of the most striking symptoms 가장 부드러워진 증상 중에 하나예요 무슨 증상이야 동그라미 치고 how부터 make 그때까지 2번이야 how disconnected how disconnected disconnected 뭐야 연결이 안 된 거야 단절된 얼마나 단절됐는지에 대한 증상이야 단절됐다는 얘기지 our modern culture 너 우리의 현대문화가 has become 됐는지 단절됐는지 얼마나 단절됐는지 뭐냐면 from the oriental nature 일본어로 자연의 현실과 이런 생각은 뭐냐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 문화 우리 문화 우리 문화와 자연 현실이죠 자연 현실이 어떻게 됐다고 어떻게 가 단절됐다 단절됐다는 걸 보여준 게 이게 이 생각이야 아 이게 이 생각이 얼마나 틀렸으면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이해 못하고 자연 현실을 인식을 못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문화가 문화가 자연을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잖아 잘못 알겠다 근데 이제 이상한 이상한 생각이 뭔데에 대한 설명을 많이 써준 거야 이게 더 헷갈려 수북이야 나무 다리 수북이야 나무라는 생각 수북이야 나무 다리 그리고 또 하나가 유칼투스 투스불랑이 뭐랑 똑같다 더 세이냐 더 세이냐 똑같은건데 뭐랑 똑같냐면 고대 공동체랑 똑같아 고대 공동체랑 똑같아 고대 공동체랑 똑같아 고대 말하는 생각 수많이 이해가 안하잖아 근데 하여튼 이게 틀렸어 맞는 생각은 뭔데 리서치로 가야지 최근 연구로 가봅니다 저는 최근 연구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시작 여기 스탠드 궁락이라고 했지 궁락 이게 무슨 무성한 것들 나이크부터 스페인은 1번과 옥구역 예식이겠지? 어떤 종은 말이야 어떤 종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소재가 뭐야? 소재가 뭐야? 숲에 예로 하는게 이런거야 유칼립투스 여기 있는 스피슈지 숲 안에 있는 종이지 어떤 종은 말이야 유나이트가 합쳐졌어요 find the shared root of system root system find the system 1번 어떤 종은 어떤 종은 유나이트 합쳐져있어요 합쳐져있어 and 그리고 thus도 그래서 아 아웃 그루스 아웃 그루스는 자라나옴 자라는거 뭐야? 나온거잖아 자라나옴 성장했다는 더 큰 유기체의 거기에서 나왔어 거기에서 자라나온거야 어떤 종은 다른 더 큰 유기체에서 자라났구요 뿌리를 같이 썼대 뿌리를 같이 썼다고 뿌리를 같이 썼어요 그게 다 이해가 안되면 뒤에꺼 and that 또 2번 difficult time 2번 아까 위에 shown 뒤에 that이 2번인데 바로 앞에 organism까지가 2번이었어요 자 뭘 보여주냐면 다른 종들이 even 3번처럼 심지어 aid 놓아줬다 서로 in a difficult time 1번으로 자 여기서 얘기하는 최근 연구는 수반의 종들이 종들이 뿌리를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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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써대지 뿌리 같이 썼어요 뿌리 같이 쓰고 딸은 유기체에서 나오고 유기체에서 성나무 그리고 다양한 종들이 뭐했다고요? aid 서로 협력했다고요? 서로 협력했다고요? 서로 협력했다고요? 서로 협력했다고요?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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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네들이 요것들은 서로 같이 자라지 않았다는 생각이야 알겠어요? 종이 구워치야 뒤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our own social paradigm 인도 바로 아마도 뭐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사회적 paradigm 양식 우리 자신의 사회양식 때문에 we have time too 우리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야 C 보는 경향이 있으세요? 소리스틱 로스 수배 성장에 In terms of competition 이런 거라고 In terms of competition 이런 거라고 In terms of competition 이런 거라고 C A In terms of B A를 B의 관점에서 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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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Have Tend 니까 신재가 뭐야? 응? Tend 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 옛날 그렇다는 거 옛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응? 저게 Have Tend To see 그 옆으로 화살표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그게 뭐야? 이거야? 이거야? 그렇죠 아 그 화살표에서 그 옆에다 이상한 생각이란 말이야 그게 그 위에 있는 이상한 생각이야 응? 그냥 잘못된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뭐 때문에 우리 사회 양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을 했었어 뭐 소물 어 이거지 소배 성장을 뭐라고 생각했다고? 뭐의 관점에서? 뭐의 관점에서? 뭐의 관점에서? 뭐의 관점에서? 경쟁의 관점에서 자 마지막에 한 얘기가 있네 아 아 여기 이상한 생각을 한번 더 써줘요 이상한 생각을 이상한 생각이 뭐냐면 여기다 이거 수배 성장을 뭐라고 봤다고? 경쟁이라고 봤다고 수배 성장을 경쟁이라고 봤다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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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잘못 생각했는데 수배 성장 경쟁을 해가지고 한 한 식물이 다른 식물을 막 이기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런 걸로 알았는데 수배 연구를 보니까 서로 꼬리도 같이 쓰고 다양한 종류들이 서로 협력도 하고 그렇더라 말이야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을 하더라 그런 얘기 이렇게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사회의 양식 때문에 인간들은 서로 경쟁을 하잖아 그런 생각 때문에 아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얘기가 이거야 경쟁을 했다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무엇만인지 모르는 네 몇번이야 서로 협력했다는 얘기야 일단 이 수비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엄청 밑에 꿀 해석을 못해 어디 있을까? 지금 찾는 거에요 아저씨 너만 안 보지? 몇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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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은 수비 제목이니까요 그래서 뭐, 해요 지구 생태계의 뿌리로서의 수 그게 얘기야? 지금 핵심은 요거야 요거랑 요거랑 반대요 요거랑 반대요 요거 요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속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안좋은 결과 안좋은 생각이야 근데 이거에 따른 결과는 없어 나오게 안좋은 생각까지 나왔어 이번 말이야 상호의존적인 공동체여 beyond our perception 상목으로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을 못할 정도로 서로 의정관계에 있다고 서로 뭐했다고요? 서로 협력했다고 오케이?